바다에 대한 책을 읽다가 갑자기 바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졌어요. 바다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에 따른 지구의 형성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최초 지구의 모체는 철과 기타 금속 산화물로 이루어진 플라니트 심월들이 모여 만들어졌다. 이 위에 기산염 화학물로 이루어진 플라니트 심월들이 더 붙어졌다. 이때 플라니트 심월들은 매우 빠르게 모여 초기 지구를 구성했는데 이때의 에너지 그리고 방사능 분배로부터의 방사능 에너지가 지구의 온도를 매우 높였을 것이다. 따라서 초기 지구의 구성 물질들 중 금속 성분은 아마 녹은 상태로 존재했다고 추측한 지구 구성 물질들 중 무거운 것들은 지구 중앙부를 향해 움직이게 되고 이때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지구 내부의 온도를 더욱 높였다. 온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규산염 성분들의 부분 용융도 매우 활발해졌으며 이때 용융 성분 중 가벼운 것들은 지표 쪽으로 이동하여 지각을 형성하면서 지구 내부 성분의 분할을 촉진시켰다. 이러한 일이 얼마간 계속되면서 지구 내부는 동심원상의 충성 구조를 갖게 되었다. 지구 탄생 과정의 마지막 단계의 기관 및 수권이 형성되었다. 이는 아마 최양계 끝자락에서 형성되었던 피발 성분으로 이루어진 플라니트 심알 즉 코즈메이시너리 지구에 붙잡히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. 이 카즈메트 심알을 구성하던 수분과 다른 게스트들은 즉시 기화되어 지구의 대기를 두껍게 형성하였다.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구가 차츰 식으면서 이 대기로부터 수증기가 응결되어 모요되었고 이는 결국 40억년 전쯤에 바다를 이루었다. 현재 지구형 행성에서 발견되는 수소나 헬륨은 원시 태양 성운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다. 왜냐하면 그것들은 티타 URI 스테이지 때 모두 태양풍에 의해 날려가 버렸기 때문이다. 지구에서 생명의 탄생은 바다가 안들어지고 난 다음의 일이다. 생명의 탄생 이론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과학자들이 범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파린의 화학적 탄생설이 아닐까 한다. 이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 서적을 참고하자. 생명이 탄생된 이후 지구 대기에는 자유산소가 집적되었다. 지구가 탄생하고 처음의 모습을 갖춘 후 지금까지 지구는 끊임없이 지질 작용들을 통해 변화해 오고 있다. 이 변화의 에너지원은 바로 지구 내부의 열과 태양에너지다. 지구 내부의 열은 지구가 형성될 때 받았던 운동에너지, 방사능에너지, 그리고 중력에너지로부터 유래된 것이다. 이 지구 내부의 열은 기자기의 역전, 맨틀의 대류, 그리고 그 유명한 판고조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것이다. 태양에 너지는 물과 바람 같은 것들을 움직여 지형을 삭박하고 퇴적물을 운반하는 힘의 원천이다. 지구는 이 내부에너지와 태양에너지를 갖고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다. 우리는 이러한 지구에 살면서 어떻게 지구의 진화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? 참조 랩처, 기용지처민트로 C-H-E-O, H-T-M,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